강서구는 그동안 주택 밀집 지역의 범죄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는데요. 구가 연말까지 2021년 3차 CCTV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. 구는 주민 안전망 강화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고해상도 CCTV 카메라를 4개소에 9대를 신규 설치합니다. 또 노후 저화질 카메라 10대를 교체해 각종 범죄 및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특히 통합관제 시스템을 보강해 보다 안정적으로 CCTV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총 2,728대의 공공 CCTV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.